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권의 유형 ABC가 각각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중 하나로 주어져 있는데요. 먼저 보기부터 살펴볼게요. 만약에 A가 자유권이라면 자유권의 예에 대한 대답으로 국가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인가? 이건 참정권에 해당하는 얘기죠. 자유권에 참정권적 내용이 들어갈 수 없겠죠. 니은, 만약에 B가 청구권이라면 가에는 B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에요. 디귿, 나의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가가 들어간다면 A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이라서 이 경우에는 A가 자유권이다.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내 자유가 있다는 건 헌법에 써있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리을, 만약에 가의 공무다민권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때는 B가 참정권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나의 재판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가가 들어가면 그럼 이때는 A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때 C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특정될 텐데 이 자유권은 내국인, 우리나라 국내 사람만을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죠.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봐요.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니은, 디귿이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